어, 위에 내가 자랐으니까 길린, 길린 타고 이거 자전거 타니까 왜 귀엽냐? 안녕하세요? 엄폐가 없네요? 잠깐만요 자전거 아니 올라갔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고 다시 내려갔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졸업식 이쁜이 기억이 한 명, 낙하사는 좀 보였는데? 두 명, 세 명 더 있을 것 같은데? 네 명, 다섯 명 떡볶이 다 떡볶이 이렇게 끝쪽에 있으면 이렇게 먹을 때 무서워 깜짝이야 깜짝이야 팔꿈치 피난다 와 근데 미니 진짜 예쁘지? 아직 미니 영상을 제대로 올린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판 미니 써야겠다 이 비싼 걸 뽑아놓고 제대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없는데? 근데 나는 이 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미니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프로게이머 친구한테 미니 시크릿 씌워줬더니 노래 뛴다고 안 쓰면 돼 나 근데 스킨 좋은 게 한 100 하는 사람 중에 100명도 가지고 안 가지고 100명이면 50명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난 아직도 상대의 시체 죽여서 이거 본 적 한 번도 없어 난 힘들다 학교에서 1키도 못 했어 강제 출발 그리고 이 분의 소환이 대비 뱅 엔디언님 안녕하세요 걸꾸는 이 부족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나 꼰대 잠깐만요 아쏘 아 진짜 말선되게 잡았다 걸꾸는 이 부족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쁘게 태어나온건데 그거를 이쁘쭉 하는거라 그러면 걸 뻔해 똥방에 헝헝 아 내가 에란길 졸업하긴 감사합니다 근데 얘 오토바이 굴렀어 와 우리 샤파이 뭐야? 아흐 사비 드링크 하나 먹고 쟤네 잡으러 살짝 가봐 모르겠다 이건 아싸 아흐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아 아주 좋아 오늘 총 잘 맞는다 그치? 아 근데 오늘 신기한게 나 되게 대충 쏘는데 다 맞아 대충 쏘는데 다 맞는 느낌? 심심해서 맞는데 하루 여기다 대놓는단 말이야? 한 대도 못 맞췄어 얘 아까 갠데야 바퀴 터뜨릴걸 그랬다 세우나? 한 대만 더 와 세대마자인데 안죽네 왜 안죽지? 미니? 미니 세대인데 지워나갔다 뭘 미니 세대 저기 왜 튀어나오는 거야? 뭐하는애야? 아! 하하 무슨 이런 베린이가 나있어 아 어 좋네 나 서클 바뀌네 아 아 아뇨 엄마야! 술통 관리 어디까지 붙었어? 왜 애한테 죽었다 그치? 가고파는데? 엄마는 나무에 죽어있네 아 나는 망기를 까네 갔나? 세운 것 같아 얘가 잘하는 애야 얘가 아까부터 다 잡고 다니거든 술통 빠지 말고 그냥 잡으면 좋은데 아싸 아싸 완전 맛있어 삼뚝 삼초끼 수루탄 그을루자 아니? 봤어? 봤어? 수루탄 단버리고 수루탄 넣고 장전하고 웨이 좋아 얘 차 없었냐? 아 써클 엄청 힘드네 이거 어떡하지? 어디 가지? 아까 SR이 위에 한 명 있을텐데 보인다 나무에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아 여기도 오래 못 버틸텐데 괜찮나? 괜찮나? 잠기구나 아싸 내 줌으로 쏙 들어오는데? 속을 너무 좋아 아 아 터지는 중 아 빨리 정리해놓으면 나이스 나 빼고 세명 뒤에 얘만 잡으면 할만한데? 계속 움직이자 지님 100개 감사합니다 셋 둘 셋 둘 뭐야 헤어수 안에 들어간거야? 엄마야 왜 빠져있어 엄마야 왜 빠져있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엄폐 안 끼고 저렇게 걸음네들 보면은 아씨 아 위에 내가 잡았으니까 야 길린 길린 타고 이거 자정사니까 왜 귀엽냐 안녕하세요 엄폐가 없네요 잠깐만요 안좋은데 저 돌이 좋은데 돌도 인이 아니네 쟤가 더 빨리 잠기나 나 살짝 걸리지 않아 엎드리면 이겼다 이거는 저 돌에 있네 쟤 지금 긴장해가지고 너무 좋죠 한 발 둘 둘 어디까지 왔어? 어디까지 왔어? 저기다 신청 굴러오는거 뭐야? 셋 둘 하나 끝 와 너무 잘 썼는데? 하하하 시!, 라이스 너 얘 진짜 잘 썼다 아 이걸 Knightka 어떻게 해? 파오야 나의 bowling 다전거 하하하하 니들 내 캐릭터 봐 되게 여유롭네 전장에서 아니 올라가는데 남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 하하하하 다시 내려가 삼뚝 쓰고 리액션 으흐 흐흐 희흐 으흐 컴퓨 흐흐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쓰 감사합니다 아 나 약간 철판 깔아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막상 화면이 크니까 좀 부끄럽다 하하하하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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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